어머님이 여기 계십니다. 여기. 그래서 오늘 어머님 계셔서 가서 봉사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냥 승리하겠습니다. 가자고. 여기 따님한테 박수 한 번 주세요. 그래서 노래 한 번 들어보게. 엄마 앞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. 모니터 좀 갖다 주세요. 이쪽으로 모니터 갖다 주시고 그리고 여기 관계자. 과장님 잠깐 멋있게 박수 한 번 주세요. 우리 과장님. 반갑습니다. 어머님들이 너무나 인상들이 좋으셔서 밝으셔서 저희들이 오늘 공연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. 마지막 멘트 한 번 들어보고 우리가 노래 한 번 들어볼게요. 우리 과장님한테 박수 한 번 주세요. 재미있으셨어요? 네.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또 무료 공연을 해 주셨어요. 우리 공연단에게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공연을 관람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노래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리 오세요. 뭐예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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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